우리는 1원, 아빠는 침슘 아니 아니 근데 움직임통 내지는 아버님들 펄쏘 지치신 거예요? 헐 헐 헐 헐 오! 이거 보니 가만히 숨고 숨고 하신 거랍니다 내구치고 잡고 정신없이 즐기면 송어 잡기 가져봐 잡은 물고기는 즉석에서 회를 떠야 제맛 싱싱한 송어의 붉은 속살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두뇌 발달에 좋은 DHA가 듬뿍 특히 단백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에도 절대 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맛은 아픈 맛에도 그만이래요 행동적인 맛 이 반카중 넣고 물 오면 씹어지면 살살 녹아요 이제 그만이야 없다고 이제 너 마지막 그래 너네 하나씩 마지막 초장에 다 떨어졌는데 초장에 이제 골기도 떨어졌는데 술 한 줄 할 게 없잖아 오늘들 맞아 아니요 이렇게 잘 먹지 않았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 너무 잘 먹어서 매년 저희들 여기 자주 오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이거 잡은 걸 잊지는 못하니까 지금 회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뭐 매운탕 끓일 수 있으면 끓일 수도 먹고 그렇게 했죠 두 번째 별미 송어구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적당히 익힌 송어의 소금값만 살짝 하고 떡질만 바삭하게 익으면 완성 양념은 잘 구워진 송어구이 냄새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이 녀석도 하니 달라네요 석쇠에 구워내도 고운 깃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쫙조름하고 담백하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입맛 끝내준다 처음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맛있다 어디서 뺏어가려고 동대국에서 만난 먹방국의 신생아 맛있어요 어느덧 찾아온 개꼬기빵 하지만 이대로 밤을 보냈기에 아쉬운 이들을 위해 특별 체험이 준비됐습니다 낚시가 없을 낚시 바늘에 갖고 할 적에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낚시 바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잡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요 이름하여 풀낚시 과연 단절없는 낚시가 가능할까요? 돌이 많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맥이나 탱거래가 여기 와서 돌을 지렁으로 물어요 고기가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 네 저도 처음이에요 애들끼리 원시 방법으로 예전에 낚시하는 방법으로 낚시를 체험하고 싶어서 지렁이 가면 대나무 줄기와 양은 바깥이 하나 어둠을 헤치고 자리 잡으면 자 다들 기다리세요 이야 막대기 꽂아서 뭐가 잡히나요 근데 느낌이 와 초 풀낚시의 핵심은 인내 성급하면 놓칩니다 바위 틈으로 재빨리 몸을 감추는 매기들 날쌔네요 다시 한번 기다리는데요 마침내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어떻게 된거죠? 어차 바늘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고기가 고기가 실질적으로 잡히니까 더 잡으려는 욕심도 생기고 조용한데서 이런 체험을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폭주 이곳을 찾은 이들의 마음에도 추억이 수놓아졌겠죠 바다든 계곡이든 입맛대로 골라잡아 떠날 수 있는 곳 삼척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곳인가요? 삼척에서 특별한 오늘입니다 어디 가세요? 조금 이따가 제발 조금 이따가 꼭꼭 숨어라 비밀 보일러 철통보안 숨은 비밀 가득한 오늘의 주인공은 으뜸 보양식 닭 되겠다 맛집 찾아 떠난 곳은 전라남도 화순군 산으로 빈 둘러싸인 이 고장엔 과연 어떤 리얼 맛집이 숨어 있을까 수소문에 나선 담당 집 앞 감사합니다.